지금 이 순간 저를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여기서부터 너 예쁘다 그래 예쁘다 참 예쁘다 정말 넌 예쁘다 그래 예쁘다 참 예쁘다 정말 이런 말 하는 지금 너 얼굴 붉어지고 있어 복숭아 같아 너 미칠 것 같아 넌 예쁘다 그래 예쁘다 참 예쁘다 정말 캡처님으로 와 캡처님으로 하시니까 이 캡처님 눈 까보면 찍으시면 안 돼요? 눈 까봐야지 네 나은 눈 이쪽으로 3층 잘 보여요? 3층 잘 보여요? 2층 잘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You really pretty 어떡할 거니 지금 Do it if you love me 난 미치게 해줘 네 손끝이 몸에 닿으면 못 참겠어 내 순간 어떡해 내 순간 어떡해 그렇게 예쁘니 You really beautiful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어떻게 될까요?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슬거운 줄 여러분 나의 희해를 평생친구 나의 희생척 얻은 의상 쌓이는 척이 획득한 film 아르바이트 지체 요구멍 촉촉한 네 눈에 코 네 입술 전부 sexy full girl 네 입술이 움직여 오면 못 참겠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네 You really pretty 어떡할 거니 지금 tell me if you love me 나 미치게 해줘 날 좀 깎아 손끝이 몸에 닿으면 못 참겠어 내 순간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You really beautiful love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니 천생의 천사였나 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만 보면 내가 말을 안 듣잖아 넌 뭐 대체 어디서 왔니 하나도 빠짐없이 You are so beautiful 네 눈에 코 네 입술 전부 beautiful girl 네 입술이 움직여 오면 못 참겠어 예쁘다! 내가 막 저만 찍을 수 없으니까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찍도록 할게요 같이 찍어야죠? 같이 찍어야죠? 이거 하트? 아니 우리 슬로우놈 보건 주도라면 슬로우놈 미쳤을 텐데 약간 구매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있으신 분들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 우리 슬로우놈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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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못 참겠어 하트 원호카 시간 어떻게 했죠? 요 하트 원호카 요 하트 요 하트 요 하트 원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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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카메라를 잡아두고 그리고